건축 허가의 규모와 허가권자 최근에 임기를 마친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도 6월에 건축 인허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었죠 이 내용은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인허가 제도를 개편하고 그동안 여러가지 심의라던가 복잡한 절차를 많이 관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지였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분명히 건축 허가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이관돼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인허가 제도는 분명히 일부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법 해설 36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입니다 건축 허가는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허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행정 절차가 되는데 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 건축사 사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가지 재반 법령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가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은 해당 지자체별로 여러가지 규제가 서로가 굉장히 상이하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구가 있죠 25개구가 있는데 25개구 이 자치구별로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건축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러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추 행위를 하게 되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이러니까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이게 인허가를 접수해야만 한다 인허가 접수 전에 담당 주무관하고 협의를 해서 될지 말지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허가 접수하기 전에 인허가 담당 주무관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인허가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상담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실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넣게 되면 협의부서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메인 주 협의부서는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건축가인데요 건축가 외에 도시계획과가 있고 도로과, 토목과, 하수과, 소방서, 사회복지과, 에너지평가기관, 산림과, 농림과, 교육청, 기타 부서 등 여러가지 부서들이 있는데요 해당 대지에 관련된 내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누가 되느냐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건축가가 주관부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해져 있는 곳이면 도시계획과가 또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서의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맞춰서 도서를 만들고 화가를 넣기 때문에 건축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도시계획과로 협의를 넘기죠 그래서 메인부서는 도시계획과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같은 경우는 또 이런 해당 도로에 관련된 내용이고 토목과 같은 경우도 굴토심이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 지하층 개발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목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수과, 청소행정과,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의부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서 부분이 이제 소방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소방관련은 이제 법령에서 보시면은 소방서 동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소방서장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 건축가에서 소방서 쪽으로 협의를 넘기는데 사실 도서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다가 저희가 출력해가지고 또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인허가 업무를 하다보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도서를 출력해서 가는 시스템이 많이 사라졌는데도 이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거기서 또 A3로 출력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지자체 내부에서 보면은 A3 출력기가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소방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찰서 같은 경우도 이런 가로등을 옮긴다든지 또 버스 종류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허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랑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도입을 하면서 장애인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이상이 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협의를 넘기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지역의 장애인협회로 또 이거를 협의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애인협회랑 바로 또 설계사무소하고 전화를 하면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를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부분 수정부안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랑 설계사무소가 그냥 다이렉트로 협의를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OK를 하면 사회복지과로 넘기고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건축과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평가기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략 계획서 관련 내용인데요 건축물의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은 에너지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 평가기관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평가를 받게 되고요 이 역시 설계사무소와 에너지 평가기관에 다이렉트로 협의를 해서 에너지 점수를 일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이렉트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림과 농림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산지라든가 농지를 전용을 해서 대지로 만드는 경우가 이제 해당 부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건축과는 인허가 처리기관이 있고 또 산림과 농림과는 별도의 인허가 처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라든가 농촌주택이라든가 지방에 이런 건축행위를 할 때는 산림과 농림과랑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유치원부터 교육시설이죠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설계기준이 대략 한 500페이지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설계기준 가이들에 맞춰서 다 설계를 하고 허가를 넣게 되면은 건축과에서 아동복지과로 어린이집에 대한 협의를 넘기고 아동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설계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수정 보완 사항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그거를 다 반영을 하게 되면은 협의를 건축과로 오케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과라든가 또 어르신과라든가 여기랑 협의를 해서 가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협의부서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축허가를 빨리 내려면 먼저 허가를 접수하기 전에 담당 주무관하고 이렇게 허가를 넣겠습니다 라고 한번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은 해당 부서 리스트를 건축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체크를 해가지고 빨리 협의를 건축과로 넘겨서 허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건축과에서 결제를 다 올리죠 그래서 협의부서에서 다 오게 되면 건축과 담당 주무관이 건축과장에게 결제를 받고 최종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건축허가서 건축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움터에 올리기도 하고 직접 구청에 가서 찾아온 경우가 있는데 이 건축허가서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인데요 설계가 까다롭다는 것을 한번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에너지 전략 계획 대상이면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또 서울시랑 협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 기준에 맞춰서 다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허가 접수 후부터 허가득까지 소요 시간은 얼마냐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건축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경험에 따라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략 저희가 해보면은 2주 정도 일반적으로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갈수록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협의부서를 넘겨서 협의부서에도 담당 공무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협의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또 뭐 휴가를 갔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은 또 인허가 넘어오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산하게 되면은 한 2주 정도가 걸린다 서울시 기준이 자 그런데요 제가 경기도의 모 지방에 제가 어느 시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경기도 모 지방에 제가 허가를 넣어봤는데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한 달 정말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 기준으로 2주 정도 걸립니다 라고 건축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인허가 기간이 그렇게 길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지역이 특별히 인허가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의 모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2주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규모가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허가 부분은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행정제도 개선이라든가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굳이 한 달 이상을 이렇게 끌 필요가 있나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최소한 2주 이내로 인허가 기간이 끝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분이 계신다면은 좀 인허가 기간을 대폭적으로 좀 많이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의제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의제처리 규정이 뭐냐면요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다음 각 호에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여기 보면 1호부터 10호까지 나와 있고 뒤에 22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면은 다음에 나오는 이 여러가지 항목을 다 받았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등을 받은 것을 본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걸 보면은 공사형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나 공작물의 축조신고 개발행위 허가 이 또 개발행위 허가를 또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좀 할 얘기가 많죠 개발행위 허가는 형질변경이라든가 지목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지라든가 산지를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에 이 개발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같이 프로세스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득해야만 같이 허가를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유관부서별로 각각 다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협의부서를 돌아서 다 오기 때문에 이거를 의제처리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라는 부분이 있고 실시계인가라든가 상지전용 허가라든가 상지전용 신고 사도개설 허가, 농지전용, 도로저명허가든가 하천저명, 그리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 설치신고, 정화조 신고죠 그 다음에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 배출시설, 도시공호조명 여러 가지에 대한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의제처리를 다 해야만이 허가를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제처리 규정인데요 건축법 11조 5항에 나와 있는데 22개 항목이 나와 있다 이거를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득하게 되면요 허가를 득하게 되면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허가조건이 되겠습니다 허가조건 자 우리가 건축허가서를 받게 되고 같이 건축허가조건을 받게 됩니다 이 건축허가조건이 강남구청 같은 경우 보니까 120페이지가 넘습니다 120페이지가 넘어요 지금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이렇게 서울에 많은 구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허가를 내다보면 갈수록 허가조건의 안내문이 두꺼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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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페이지까지 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강남구청이 아마 제일 허가조건이 아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구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시면 허가조건에 따른 안내문에 대한 첫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시까지의 업무 담당 부서는 건축가이며 건축행위 절차에 따른 여러가지 안내문을 여기에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철거부터 중공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공사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한번 제가 계략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허가조건을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허가조건 준수는 시공자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장소장이 옛날 방식대로 이걸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허가조건이라는 것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하수관에 연결하는 그런 연결 방법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연결할 때 사진을 찍어야 되고 증거를 남겨야 되고 이 방법에 따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배수설비 총공부 폐쇄 시공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는 이 배수설비를 폐쇄하는 방법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콘크리트를 부어서 막으라든가 다양한 공사 안내를 각 구청별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고 공사를 해버렸다 놓치고 땅에 다 묻어버렸다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허가 조건을 시공하시는 분들 또 감리하시는 분들 또 설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고 정말 여러 가지 안내를 해줘야 된다 주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예전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허가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허가 조건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고 더 모른 게 있으면 구청에 전화해서 담당자랑 협의해보고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허가 조건 준수를 보면 철거 공사장 가림막과 가설 울타리 설치 기준 이런 내용들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철거도 예전 방식대로 하면 안되고 이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행정조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건축허가 표지판 같은 경우도 이 허가 안내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식이 그래서 모든 공사 현장에는 이 허가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지판 양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또 작성을 해서 현장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허가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허가 조건을 준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설명드렸습니다만 법령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계략적으로 허가 대상이라든가 이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실무에서 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알아야 할 지식들이 매우 많다 건축 실무의 기본이 인허가고 인허가는 곧 건축법이고 건축법과 현장을 잘 조율해서 그거를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이 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략적으로 건축 허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뭐 건축 실무 관련된 허가 내용들은 그런 법령이 나오게 되면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 해설 36회 건축 허가 2부를 마치고 또 다음 법령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이었습니다